윤석열 대통령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한민국 문학사상 위대한 업적이자 온 국민이 기뻐할 국가적 경사라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자 라오스를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SNS에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한림원의 선정 사유처럼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를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켰다고 했습니다. 이어 한국 문학의 가치를 높인 한강 작가에게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훌륭한 작품으로 전세계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